이거 그냥 정신공격 얻으면 되는 미션 아니냐 정신공격 그러니까 상점을 가겠습니다 그냥 승천이나 할까 정신이 이상하게는 굳이 어디 갔냐 알파그 강성가족은 아 게임 이름 안 바꿨네 아니요 제가 안 바꿨습니다 이제 바꿨어요 확짓 합하기를 많이 넣어야 돼 계속 그렇게 뜨면 새로 고침 문제일걸요 아 음 덱을 어떻게 짜지 방열판이랑 터벌랑 이런식으로 짜야될거 같은데 아 호스트 미라클을 조금 잘 늘립시다.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 음.. 뭔가... 음.. 일단은 킹갓몬을 강화할까? 근데 강화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좀... 하묵 존버합니다. 근데 이중시전, 다중시전 없어가지고... 존버해도 딱히... 뭐야 이중시전 왜 있어? 있네. 디제이...니? 디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중시전, 다중시전, 다중시전... 흠? 지울 게 없네. 암흑 조금 더 키우고 스킬 포션 킹고리즘 으잉? 중아 미니멀리스트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시님 아휴 제가 또 감사하죠 아 플로리스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자가풀이 안 썼나요 이런 어... 이거 가능하죠 편지 칼 뭐야 어차피 다음 전엔 끝나네 콰아아 한번 쓰면 끝나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 아예 편지 칼이 늦게 발동하는구나 그럼 하지마 콰아아 뭐야 아예 두번 써지는구나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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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베아리트 까먹은 50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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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턴트는 잡을 수 있을까? 어... 탐색으로 퍼퍼 가져오면 되겠다 찢기 가져와도 되나? 찢기 아 아무거나 가져와 찢어 어 하위모 음...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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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약간 설계가 이쪽으로 된 것 같아서 뭐야 이것도 아이야 병요정 너무 쓸모없어 근데 이거 딱히 용의 장치랑 컴파일 지불 필요 없었겠네요 파워 카드나 더 많이 지불은 충분히 셀 것 같은데 슬라임을 제가 다시 볼일은 없겠죠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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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뭘 가져 오지 수비날까 아 수비가 안되는구나 주송 네, 폼 세트라서 코스트 많은데.. 저걸 없어.. 옆에 거 쓸걸 그랬나? 도전 투입기 밀집 두 번 떨어질걸요? 도전 와.. 소비 투입기 암튼 엘리트 두 마리 잡으러 가죠 도전 아.. 뭐야 이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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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responds to your겠지 어? 누에우뿌리라. 그린동화님 반갑습니다. 누에우뿌리 필요한가? 알 밀어서 나오면 끝나는 건데. 멤버십 카드 필요 없음. 다시 만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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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 용돈 그래블리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와 200골드 다시 안뜨는거 아닐걸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아 선택받은 자 하향 진짜 잘했다 저거 완전히 역겨웠는데 이제 좀 낫네요 그래 저래야 일반 몹이지 버려 이거 필요도 없는거 요한이 아 수빈 수빈 쭈욱 쭈욱 소분했다 문제잡아 이거 지금 자가술이 또 나왔네 빠라밤 빠라밤 흠 중간에 그랜린 찢어버릴까? 역장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차피 높이격 노리는거면 오버클럭부터 써볼까? 맞았네요 흠 첫 턴에 저 보스가 딜 안 넣었으면 할만했을텐데 리더 보스가 딜 안 넣었을텐데 맞아 물었어 메아리 짓게 하면은 안 죽지?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올포원에 많아요 올포원 충분히 있을만합니다 그러면은 드로우를 먼저 보고 이어 코스트 카드들 쓰고 이어 코스트 카드들 쓰고 이번 턴에 하나 잡을걸요 이번 턴에 하나 잡을걸요 이어 코스트 카드들 얘들은 둔화 안걸림 또 서순함 일단 드로우 보고 드로우 더 보고 아 망했다 단도 스물다섯장이요? 그거 한 턴이 아니라 한 전투 아니에요? 아 한 턴 아 맞다 한 턴이지 어... 대갑축 잘하면은 됩니다만 아 맞아 한 턴 10장 아니에요? 한 턴 10장이고 네온이 스물다섯개일텐데 아 서순했다 서순 좀 할수도 있지 슈퍼 서순 아 디스어빌리셰님 반갑습니다 얀 님이시구만 부캐가요? 한 턴 10장 맞을거에요 한 턴 10장 맞을거에요 아 아 이거 엘리트 잡심 갈까? 아니야 엘리트는 잡을 하고 있는거야 아 진짜 이거 왜 나는 나쁜 얼굴만 나오지? 으아아아 체력 생각보다 많이 뺐네 이거 뭐 많이 생기긴 했는데 별거 없어요 뭐 많이 생기긴 했는데 별거 없어요 보스 상자가 아닌 상자는 비어있습니다 페널티브블입니다 아 이거 저 그거 좀 쓰고 넘길게요 자가 수리 피 채우고 갈거야 스톨링 잔 스톨링 잔 네 플라즈마는 밀집 안봤습니다 네 플라즈마는 밀집 안봤습니다 네 플라즈마는 밀집 안봤습니다 과도자 신케어 신몹 새로 몹이에요 아니 어디갔어 저거 아니 어디갔어 저거 자가 수리 어디갔어 자가 수리 자가 수리 어디갔어 자가 수리 여깄다 맨 밑에 있었구만 요놈 스톨링 잔 스톨링 잔 스톨링 잔 스톨링 잔 스톨링 잔 스톨링 잔 조금 누군가 Who 쇼 도 성 동 교 스토링이 좋은 캐릭터 뭐야 편지 칼 잘못 샜다 왜 뭐 강화하지? 버퍼나 강화하자 한번만요 비격해 불었다 아니요 좋은 가면도 있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디서빌리티아님 반갑습니다 왜 나는 안 좋은 것만 나와 아휴 비가 났을걸 나만 운 없어 다들 운 좋고 나만 운 없어 큰일났네 이거 고래 만나러 갈걸 고래 만나러 갈걸 커피드리퍼 해도 될 것 같은데 커피드리퍼 해도 될 것 같은데 커피 마시고 잠 못 자는 디펙트를 생각해보십시오 콰 역상이 났을걸 죽겠는데 이거 죽겠는데 이거 아휴 남기고 차도 모자라고, 드로도 모자라 아 이것도 스토링 좀 할까 모탄 아 내 돈 돌리의 거울 버퍼나 복수하자 위장 크림, 전등 방열판으로 들어오고 흠 흠 interacted 흠 패배 흠 왼 종 됐네 이정도면 피 채웠으니까 네 몹을 잡았는데 오히려 피가 찼어 번구 냉정함 일단 엘리트를 더 잡으러 갑시다 뭐 쉬어 이게 빙하 빙하 아 버퍼 가져오면 되겠다 황포 3코스트 1댐스냐 자가수리 하나 더 나오면 좋을텐데 안 나왔죠 도박칩 도박칩 너무 좋고요 와 칼날려왕 여기서 나머지 체력 다 채우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도박칩 너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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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것이에요. 버퍼 또 쓰고 방열판 너무 좋고 아잇 극현 꺽 아 잠깐만 도박 침님 살려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첫 핸드 좋게 나오지? 못 갈게 뭐 안 갈아도 좋게 나오면 좋은거긴 한데 비격한다 빙어가 필요했다 증폭 메아리 할만한가? 응? 증폭 회냥 받아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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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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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7G 9G 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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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차가수리 더 쓰고싶은데 더 없지? 방열판 굿입니다. 황터 여기서 이거 쓰죠. 아 쓰지 말까? 안 써도 되면 안 쓰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골고루 양념하지? 안 써도 되는 게 낫지. 빙하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지? 내가 봐. 아 제발. 부적이지롱. 부적이지롱. 선선네 아린. 부적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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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몇 장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맹기 구체만 쌓은 다음에 존도 하면 되겠네. 음.. 맹기 구체가 안 나오네요. 버퍼 두 번 쓰면 되겠다. 메아리 탔다. 아 근데 메아리는 별 필요도 없고 빨리 저거 뭐야. 아 다 필요 없으니까 빨리 냉기.. 저거 갖고와 저거 빙하갖고와. 극혐. 이제 대충 빙하 쓰고 존도 하면은. 와 빙하 맨 밑장에 있네 진짜. 와 맨 밑장에 있어 진짜. 진짜 물리적으로 맨 밑장에 있어. 소름돋네. 아이고 이제 끝났어요. 한 대 맞나? 아 버퍼 하나 빠져도 상관 없을텐데. 아야. 서브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자. 이중시전으로 냉기 쓰려고 한거디. 소름돋네. 자방 핑바 1,357점 왔넘의 영웅 3번 몇 등이지? 자방을 서봤자 메어리도 안 먹고 36등 예 아니 와 미쳤다 키웅키웅키웅 올 때까지 숨 참다가 기절해서 이제와서 이유 못들은 님 왜 늦지 아버지 생신입니다 탈룰라입니다 아유조시님 8개월 정기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8개월 와 계곡공신 와